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문이니까 더 버십니다. 네. 카이스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쓰고 싶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이제 과학구나 이렇게 가서 카이스트를 몇 명이 꽤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에게 되게 늘 어렸을 때부터 꾸미기도 했고 배상승 교수님이나 정재순 교수님이나 할 때도 제가 되게 너무 영감도 많이 갔고 해서 다른 나라가 미국에다 하겠다는 시도는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전 세계 최초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당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조미를 위해서 좀 다행입니다. 그런 것들을 진짜, 그런 인재들을 독일 나라로 좀 데려올 수 있게 하는 면은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카이스트가... 네, 아버님. 아, 그렇군요. 거기에 있죠. 카이스트. 이거 입학하지 않아도 매우 다녀요. 네, 괜찮아요. 이제 카이스트 가족이 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카이스트 마스코트. 아, 네.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